비거리 낼 때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올바른 임팩트. 올바른 임팩트. 70% 정답입니다. 다행이다. 절반은 넘었다. 저요? 저는 하체? 하체. 파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를 정하자. 비거리 낼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정답니다. 정답. 왜냐하면 아무리 세게 쳐도 빗맞으면 옆으로 50m 가요. 그렇죠. 앞으로 50m를 더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50m를 더 가기 때문에 정타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헤드스피드. 그 다음에 체중이동 이런 거에요. 헤드스피드에 우리가 올바른 체중이동. 하체를 쓰는 거에 따라서 헤드가 딸려오기 때문에 헤드의 스피드가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단어를 하나 주고 싶어요. 뭔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단어는 짧고 강하게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타가 일단 최우선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헤드스피드가 나야 되는데 일단 이미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손바닥을 때리겠습니다. 짧게 갔다가 조금 갔다가 오면 정타가 날 확률이 크겠죠. 멀리 갔다 오면 정타의 확률이나 아니면 좀 빗맞을 확률이 크겠죠.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레슨한 내용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그립을 잘 잡고 가볍게 잡으면 어떻게 들죠? 손목. 손목을 잘 풀어서 엄지를 쓰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팔의 움직임은 넓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가죠. 짧게 가면서 정타와 함께 빠르게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가 치는 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게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네. 이수인가. 네. 어떤 게 아크가 더 클까요? 2번. 2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이 작아졌지만 얘는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익을 했죠. 저는 코킹을 안 하고 힌징을 안 하고 멀리 갔지만 넓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거를 일자로 폈다 그러면 어떤 게 원이 더 길까요? 아크가. 아 그런 의미로. 네. 좀 선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선을 이어서 펴서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마존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뭐 멀리 칠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가면 예를 들어서 1m, 2m라 그러면 우리의 몸의 정타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짧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 안에서 팔이 놀면서 이렇게 가면 1.5m, 1.5m를 가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이 아크를 짧게 간다고 했을 때 손목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백스윙을 그대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쳐가지고 치는 아크랑 짧게 갔지만 손목만 들어가면 여기서 이 움직이는 양의 아크가 훨씬 크죠. 하지만 이 팔 자체는 적게 움직였기 때문에 정타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실제로 비교해서 샷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보세요. 짧고 강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조금 이렇게 쳐도 164m. 164m. 근데 우리는 아 뭐 멀리 쳐야 돼 그랬을 때 일단 이거부터 가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도 과도하게 멀리 가긴 했어요. 네. 그렇게 쳐도 지금보다는 10m 더 절갔네요. 오히려 조금 더 과도한 동작이지만 미스가 날 확률이 엄청 큰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필드에서 잘 쳐야 되잖아요. 필드는 우리나라 특징상 또 산악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중심을 좀 잡아놓고 빵빵빵 이렇게 치는 것보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이렇게 치면 정타의 확률이 또 필드에서는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레슨에 답이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짧고 강하게 쳐라. 이때 약간 커킹 힌지 그리고 그립을 올바르게 잡으면 잘 풀 수가 있고요. 최대한 일단 작은 원에서 시작하세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된다면 오히려 원이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느낌만 커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그 원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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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